다음은 김만배 씨 수사 소식입니다. 김만배 씨의 이른바 50억 클럽에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등장하는데 김만배 씨가 대장동 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곧바로 김수남 전 총장을 만나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김 전 총장은 50억 원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입니다. 연지환 기자입니다. 김만배 씨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만난 때는 대장동 비리 수사가 막 시작됐을 때입니다. 검찰은 범죄 수익 390억 원을 음립한 혐의로 김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. 2021년 9월 김 씨가 서울 도곡동 카페에서 김 전 총장과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며 김 전 총장이 같은 대형 로펌의 A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적은 겁니다. 검찰 간부 출신 A 변호사는 실제 김 씨의 변호를 맡았습니다. 검찰은 구속된 김 씨가 A 변호사를 통해 측근들에게 지시를 내려 범죄 수익을 숨긴 것으로 봤습니다. 이사인 최 모 씨에게 추징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회사 돈 500억 원을 배당하는 방안을 A 변호사와 논의하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. 검찰은 지난해 12월 A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영장에도 김 씨가 김 전 총장으로부터 변호사를 소개받은 과정을 담았습니다. 김 전 총장은 이른바 50억 클럽에 등장합니다. 검찰은 김 전 총장이 김 씨와 대책을 논의한 것과 이후 범죄 수익 은닉이 50억 클럽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. 김 전 총장은 로펌을 소개만 해줬을 뿐 50억 원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고 A 변호사는 범죄 수익 은닉에 개입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말했습니다. JTBC 연지환입니다. JTBC 연지환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